오늘은 해석되면 고난은 끝난다 해석되면 고난은 끝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서가 무슨 뜻입니까? 전도하는 책입니까? 그런 거 아니고 인생을 가르치는 책 그런 의미에서의 전도서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또는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주제로 삼는 것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날 살피는 말씀으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자기를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왕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 영어 성경을 보면요 최근에 나온 성경들을 보면 거의 다 NLT를 비롯해서 다 teac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인 킹제인스 버전 같은 데를 보면 preac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 설교자 무슨 얘기죠?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설교자로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 전도자라고 들어간 건 뭐예요? 내가 왕의 위치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사와 설교자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헬렛인데 지혜를 전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지혜를 전하는 사람 번역이 맞겠죠 teacher 또는 preacher 그래서 설교자로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쓴 성경이 세 권이 있죠 가장 젊었을 때 썼던 것이 아가서 주제가 사랑 그 다음에 중년 때 썼던 것이 자먼 지혜 그리고 노년에 썼던 것이 전도서 허무함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단계를 겪어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추가하고 나름대로 지혜를 나중에 해보다 보면 다 허무하다 인생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만 읽으면 안 되죠 허무가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를 묘사하는 게 6장까지예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은 거기에 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인생은 허무한가 허무합니다 그래서 허무에서도 깨닫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뭘 깨닫죠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더라 그게 허무함에서 주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1장 2절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다섯 번이나 강조하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 말에는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와 형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뭘 강조하려고 하면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무척 헛되다 그러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려 다섯 번이나 강조했다는 건 뭐예요 엄청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법이 예수님 말씀에는 나오죠 중요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진실이라는 게 이게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강조예요 강조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말 두 번 할 땐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두 번 부를 때는 되게 급하구나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섯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인생은 헛되다 다섯 번이나 무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헤벨인데 헤벨은 원래는 숨이에요 숨, 호 수 한 번 내쉬면 없어져버리죠 헛되죠 또 다른 때는 물거품 또는 안개 이런 거예요 안개 금방 없어져버리잖아요 물거품 이게 거품입니까? 금방 없어져요 세상의 거품 가운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물거품이잖아요 그런 게 헤벨, 그렇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헛댐이에요 헛댐 인생이 그런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구국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추구하면서 애쓰고 있지 않아요 돈 벌라고 또는 명예를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런데 지나 놓고 오면 그게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다 헛되고 안개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젊은 사람들 하면 맥받이죠 맥받이라는 얘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뭘 깨달아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뛰죠 대표적인 의식주 기초적인 생리적인 만족 만족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거 나오죠 신상 욕구 새로운 거 찾는다 그런 걸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지겹고 권태롭고 피곤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인생은 반복되고 있다 피곤하다 반복된다 새 거 추구해봐야 별 의미 없다 그리고 결국은 기억되지 못한다 결국은 시도해 버려는 거예요 다 헛된 것밖에 없다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3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든이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게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석하려고 하면 관점이 중요한 건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분석한 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해 아래 그래서 전도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라는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총 27회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서도 3번이나 나오고 하는데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그럼 해 아래가 있으면 반대말로 해 위도 있겠죠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해 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 위의 관점은 뭘까요? 영혼 또는 하나님 또는 믿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게 해 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해 위의 삶이에요 그 반대적인 삶이 뭐예요? 해 아래의 삶 해 아래의 삶은 어떤 거예요? 세속적인 거고 하나님이 배제된 삶이고 이 땅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은 어떤 전제를 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삶이라는 전제를 깔고 인생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이나 쓰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쓰면 논문이 안 되죠 자연과학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쓰잖아요 그렇죠? 자연현상만을 가지고 배제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결론 그것도 나름대로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좀 유익함이 있죠 왜냐하면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안기고 하니까 해볼 거 다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해 아래의 전제를 관점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인생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1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의 수고도 헛되고 하나님 배제된 삶을 살아보니까 수고해봐야 헛되다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새 것도 없고 하나님 배제되니까 새 거면 뭐하고 신상이면 뭐하고 구상이면 뭐하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해 아래 하나님 배제하고 살아가 보니까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이 보이고 결국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의 삶은 뭐래도 헛된 것이고 결핍을 채울 수 없고 목마르다 그런 거죠 목마르다 이거 제일 먼저 느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아니겠어요? 아담이 신라골 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배제된 삶을 처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삶 예배드리기 전에요 배제된 삶 그때의 아들을 낳았죠 둘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뭐에요? 아벨이에요 아벨 가인은 얻었다는 뜻이고 아벨은 뜻이 뭐냐면 허무에요 허무 아벨 헤벨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허언이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거에요 어떻게 아들 이름을 허무라고 짓습니까? 전허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허무 그러니까 아담이 느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은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허무함이에요 이건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에요 가인은 뭘 얻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곧장 허무를 느끼는 거에요 허무하구나 하나님 배제된 삶은 허무하다 왜 그렇죠? 의미를 못 찾는 거에요 의미를 못 찾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도 어떤 사람이 의미를 못 찾아요 의미 찾으면 막 뛰죠 열심히 사실은 세상이 해아래서 주는 의미들은 가짜 의미잖아요 가보세요 그거 갖고 내가 진짜 진리를 찾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허물을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진짜 의미를 찾아야 해석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에요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에요 내 인생은 모르겠다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이 나오는 거죠 모르는다는 거 아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이다 무지해지 이런 거 인간이 그렇다는 거에요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미는 어디서 나와요? 해 위에서만 나와요 하나님이 인정된 삶에서만 의미가 나오고 의미가 나오니까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솔로몬은 다 해봤다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볼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능력도 없죠 근데 솔로몬은 능력이 있으니까 다 해봤다라는 거에요 12절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일편단심으로 그런 뜻이고 지혜를 써서 이게 뭐에요?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연구라는 단어와 살핀 즉 이게 중요한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럽이나 특별히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 유학을 많이 가니까 미국 유학 가서 학위를 따잖아요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학위는 제가 말하는 건 가짜 학위 이런 거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학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위를 따려고 하면 보통 빠르면 5년 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분도 계시지만 학위를 따려고 하면 첫째 머리가 있어야 돼요 너무 머리 없으면 못 따요 그러니까 머리도 웬만큼 돼야 되고 두 번째 건강이 있어야 돼요 정말 서양 애들하고 경쟁하려고 하면 영어도 잘 못하는데 건강 없으면 학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학위를 잘해요 몸 약한 사람들이 학위 잘 못하더라고 건강 때문에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학위를 할 수 있어요 후원자가 있든지 아니면 자기 돈이 있든지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진정성을 가지고 학위를 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 건강 돈 지금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이니까 이거 다 있죠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40년 동안 왕이 했으니까 건강하겠지 건강하겠지 왕이니까 돈은 썩어지게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지금 다 동원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학위 하나만 이래도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머리 건강 돈 다 동원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살핀지 그럴 때 살피다는 건 뭐냐면 실험적으로 검토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떤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해봤니 해봤다 솔로몬은 이게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책상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해볼 수 있는 존재잖아요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2장 같은데 한번 보면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사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뜯어라 그러니까 즐겁게 해보자 하고 다 시험삼아 해봤다라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놔라 그러니까 죄질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했다는 거죠 10절 한번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소위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니까 실컷 해봤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뭔 짓도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뭔 짓을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게 뭐예요? 의미도 없고 해석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검색이 가능하니까 옛날 신문 금방 검색하잖아요 그리고 가끔마다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왜 그런 게 왜 뜨는지 모르겠어 3년 전 게 뜨고 5년 전 게 가끔 뜨게 돼요 연관으로 그래서 가끔 그런 기사들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의미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야 이런 뭐 시잘댁이 없는 것들 가지고 옛날에 왜 논쟁 벌이고 왜 싸우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헛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막 흥분해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이 강하고 그 짓 해봐야 몇 년 지나고 나면 헛된 짓이에요 흥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배제된 인생 가운데서 뭔 짓을 해봐야 그렇죠? 다 그게 그거고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새로운 사람 올리면 더 좋은 사람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인간이 다 그래 다 죄인이고 세상이 그렇게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게 또 뭐예요? 의미 없다 해석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만 믿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했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비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아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금도 똑똑하다 그러는 사람들 그래봐야 번뇌만 많을 뿐이고 지식을 더하는 자들 그래봐야 근심만 더할 뿐이다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숨겨져 있는 거죠 해외의 관점을 가져야만 허물을 이긴다라는 거죠 해외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믿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을 배제한 삶에서는 허무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끝을 가지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만이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오늘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끝내버리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배제된 인생은요 인생이 해프닝 같아요 해프닝 그런데 해프닝이 아니죠 하나님 해 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죽어가는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게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삶이에요 요셉을 한번 놓고 보세요 요셉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죠 그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죠 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마일 상해를 팔려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보디바레 집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아줌마 유혹도 인도하심이고 감옥 들어간 것도 인도하심이고 총리가 되는 것도 인도하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해석이 다 되죠 의미가 다 있죠 그러니까 형들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형들 나 팔았다고 너무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생명 구하려고 45장 창세의 45절 얘기예요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랬다 이거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죠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도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창세의 50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아무리 해를 끼신다 할지라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다고 내가 돌보겠다고 내 힘 가지고 돌보고 성기겠다고 거기서 의미와 해석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인생, 해석이 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주기 위해서는 해 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은 다 허무합니다 그런데 해 위의 인생, 하나님을 인정한 인생들은 의미와 해석과 또 극복할 수 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건넝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 보면 16장에 거지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자 나사로 그 부자 승리하는 인생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배제된 인생입니다 나사로, 거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었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 얘기죠 그리고 위로받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허무해 보이는 게 것이 나사로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를 바라보니까 그는 의미도 있고 해석이 되고 사실은 가치인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배제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인생 가운데 지금도 그래요 고난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라봐야 돼요 왜 내게 고난이 맞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아프리카 얘기, 저는 원래 내셔널 지역그룹이 좋아하니까 최근에 본 게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 초원에 초식동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자가 나오고 하이에나 나오고 그래요 쌍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프리카 들개래요 여기는 아프리카 들개라고 써있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와일드 독이더라고 야생계? 그런데 아프리카 들개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들개하고 다른 거예요 생김새도 다른데 아프리카 들개 그런데 얘네들이 사냥 성공률이 60%래요 이유가 뭐냐? 전략이 있어요 포위도 한대요 포위 이거 무서운 애들이죠 그다음에 탈진시킨대요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한 시간 내내 쫓아다녀요 여러분 사자가 쫓아가도 몇 분이잖아요 1, 2분 도망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들개는 한 시간을 추격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쳐서 나중에 서서 죽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마라톤 할 줄 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들개가 되게 무섭대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포유 동물들 123종을 다 잡아먹었대요 전쟁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들개도 잡아먹겠는가 보죠 그래서 포식자들 천적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사라지고 평안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초식 동물들이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되죠 번식이 엄청나게 되고 얘네들이 또 엄청 먹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제는 생태계가 다 망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원래 숲속에서만 살고 있는 초식 동물이 있대요 얘네들이 무서워서 못 나왔는데 이거 천적이 없네 그러면서 숲에 살아야 될 놈들이 초원으로 막 나오고 난장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생태 보호학자들이 뭘 했냐면 포식자 아프리카 들개 29마리를 풀었어요 지금은 이제 85마리까지 됐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니면서 초식 동물들을 몇 마리 먹기 시작하고 또 개들은 막 여기저기 싸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숲에서 나왔던 초식 동물들이 여기민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고 출애금에서 돌아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질서를 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놓고 봐요 내 인생에서 볼 때 고난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본다 그러면 포식자들 이런 아프리카 들개 없는 게 낫죠 평탄하다 평탄하다 그럼 우린 무슨 짓이에요 뿌리까지 뜯어먹어가지고 결국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절대 서 있지 않아요 숲에 있어야 되는데 초원에 나와가지고 난장판 피고 가지 않아야 될 때 가고 서지 않아야 될 때 서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안 해요 오히려 이 아프리카 들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초식 동물들이 건강해지더래요 왜 도망치는 데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망치다가 근육 생기고 체지방률 높아지고 이게 되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도 다시 다 모든 게 다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섭의 해석 아니에요 이게 해 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뜻 없는 게 없어요 다 뜻이 있고 해석한다는 게 없어요 다 해석이 되고 그리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표로 해 아래의 인생을 한번 분석해 볼게 허무함이야 허물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멋진 배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좋다 할지라도 돌아갈 항구가 없다 그러면 그 배 뭐예요 죽는 거지 뭐 바다 위험 평생 떠 있으면 죽는 거죠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미 찾는 거예요 우리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갈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살 수 있다라는 거 오늘도 이 말씀 못 들고 여러분들 바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신 삶은 모든 걸 내려놓고 찾아가겠습니다 안전지를 gäller соответствую 감사합니다